안녕하세요. 댓글로 계속해서 반응 남겨주시고요. 오늘 공연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시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레버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클레버 페스티벌. 첫 번째 무대는 어떤 팀이 준비하고 있나요? 대망의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해줄 친구들은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밀크캐라멜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크캐라멜 팀이 보여줄 무대는 르세라핌의 임피어리스라는 곡으로 무대를 준비하였는데요. 이번 무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가 되고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같은 마음이시죠?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작!